욕심생이 토끼 나무가 걸어다니고 돌멩이가 노래를 부르던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토끼는 산에 살고 거북이는 바다에 살았지만 둘도 없이 가까운 동무였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틈만 나면 바닷가 산 기슭에서 만나 놀았답니다. 그날도 토끼와 거북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뒤용박 하나를 주었습니다. 웬 뒤용박이지? 거북이가 뒤용박을 살펴보는데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거북아 그게 뭐야? 뒤용박이야. 토끼가 코를 벌룸거리며 말했지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난다. 맛있는 게 들었나봐. 거북이는 뒤용박 뚜껑을 열었습니다. 토끼 말대로 뒤용박 안에는 맛깔스러운 음식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야, 참 맛있겠다. 거북이는 군침이 꼴깡 넘어갔습니다. 토끼도 군침이 꼴깡 넘어갔어요. 거북이는 음식을 토끼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기로 마음먹었지요. 토끼야, 우리 같이 먹자. 그런데 토끼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이러는 겁니다. 이걸 둘이 나누어 먹으면 입만 버릴 거야. 너무 양이 적어. 그럼 어쩌자고? 내기를 해서 네가 이기면 너 혼자 다 먹고 내가 이기면 내가 다 먹자. 에이, 모자라도 함께 먹는 게 좋지. 토끼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네가 주웠다고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난 같이 먹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거짓말 마. 토끼는 토라져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마지 못한 듯 토끼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떤 내기를 하고 싶은데? 저 산 꼭대기에서 뒤용박을 아래로 굴리는 거야. 그런 다음 뒤용박을 쫓아가서 잡는 내기지. 거북이는 두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누어 먹자. 그러자 토끼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기에 질 것 같으니까 싫다는 거지? 거북이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기에 이길 자신 있어. 하지만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게 훨씬 좋잖아. 반으로 나누어 먹느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토끼는 거북이에게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산 위로 다른 박지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거북이는 내기를 하러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어요. 토끼는 속으로 거북이를 비웃었지요. 바보 같은 거북아. 거북아. 느림보 내가 나를 이길 것 같아? 토끼와 거북이는 뒤용박을 산 아래로 굴렸습니다. 뒤용박은 떼굴떼굴 굴러갔지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떼굴르르 점점 빨라졌습니다. 토끼는 긴 허리를 활처럼 굽히고 있다가 쭉 펴면서 화살처럼 빠르게 뛰어내려갔어요. 단숨에 산 아래로 뛰어내려온 토끼는 누가 빼앗기라도 하듯 뒤용박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멍청한 거북아. 나 혼자 뱉어지게 잘 먹을게. 토끼는 벙실벙싯 웃으며 뒤용박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토끼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 없다. 왜 없지? 틀림없이 있어야 하는데. 뒤용박 속을 더듬어 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눈을 뚜리뚜리 거리며 뒤용박 속을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뒤용박은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토끼는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까지 거북이는 어기적 어기적 산을 기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입을 우물우물거리며 무얼 먹고 있는 거예요. 토끼는 재빨리 거북이한테 뛰어갔습니다. 거북아, 뭘 먹고 있니? 참 이상도 하지. 이 산에 맛난 음식이 여기저기 잔뜩 널려있네. 아, 배부르다. 거북이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토끼는 뒤용박 안에 있던 음식이 다 쏟아진 걸 알아챘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거북이는 능청을 떨었습니다. 토끼야, 난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 뒤용박 속에 들어있는 음식은 네가 다 먹어. 응, 그래. 아, 아니야. 토끼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뒤부터 토끼는 거북이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장깨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진 개 큰 먹이를 잡았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처음 보는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다리가 자그마치 여덟 개에다 커다란 집게발 두 개가 붙어있고 긴 대롱 끝에 달린 돈은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등에는 딱딱한 등딱지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벌레 따위나 잡아먹고 살던 두꺼비는 개를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몰랐어요. 이놈을 삶아먹어야 하나, 구워먹어야 하나, 지저먹어야 하나, 볶아먹어야 하나? 두꺼비는 개를 툭툭 쳐보기도 하고 뒤집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이나 어떻게 먹을까 궁리를 해보았지요. 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배가 고파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다리부터 떼어먹자. 두꺼비는 개의 다리를 잡아 때려 했습니다. 그러자 개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다리가 너무 많아 걸리적거렸는데 떼어내면 홀가분해서 좋지. 이마를 들은 두꺼비는 얼른 개 다리를 놓았습니다. 안되겠다. 불에 구워먹어야지. 두꺼비는 모닥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는데 모닥불에 들어가면 따끈따끈해서 좋지.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얼른 숯불을 꺼버렸어요. 안되겠다. 간장에 넣어서 졸여 먹어야지. 두꺼비는 개를 간장 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개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싱거웠는데 간장에 들어가면 짭짤해서 좋지. 두꺼비는 얼른 간장을 치웠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놈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 두꺼비는 눈을 껌뻑거리며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시냇물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물에다 넣어볼까? 그러자 개는 다리를 바둥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물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 두꺼비는 좋아라 씩 웃으며 개를 냇물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개는 물에 닿자마자 멀리멀리 도망쳤지요. 두꺼비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물가에 우드컨이 서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답니다. 촌사람의 말재주 옛날에 깊은 산골에 사는 이서방이 큰맘 먹고 난생 처음으로 한양 구경을 나섰습니다. 한 달의 열흘 다리품을 팔아 한양 땅에 닿았는데 이 서방에 오이시만한 눈이 번쩍 떠지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대요. 고래등만한 성문을 들고 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요. 사람 구경하기 힘든 산골에서 올라왔으니 왜 안 그랬겠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리벙벙해서 두리번 두리번 했지요. 그런 꼴을 본 한양 장사치들이 이 서방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시골 양반 이 손거울 좀 보시오 이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박박 얽은 곰보도 천하일생 양귀비로 만들어주는 동경이라오 한양 나들이가 첫걸음인 것 같으니 싸게 드리리다. 이 서방은 눈뜨고 코베이는 곳이 한양 땅이라는 소리를 들은 바 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다짐을 했지요. 뒷짐을 지고 서서 장바닥에 쌓아놓은 물건들을 견눈질로 흘끔흘끔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시골 양반 이 비단 좀 만져보시오. 가볍기가 새털 같고 보드랍기가 월공항아님 살결이오. 장사치들이 예서 제서 부르고 잡아당기고 야단이 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은 어찌 그리도 많은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탐이 나서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몸 깊숙이 지니고 온 돈은 몇 푼 안 되고 사고 싶은 물건은 많으니 이 서방은 이 물건도 만져보고 저 물건도 만져보며 무엇부터 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덥석덥석 사는 한양 사람들을 보면 잘 먹은 태가 나서 얼굴도 번지르르 하고 살피듬도 좋아 보여 여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런 좋은 구경도 못하고 여태 총구석에서 땅만 파고 산 것이 억울할 지경이었어요. 시골 양반 이 약 한 재 지어가시오. 방금 눈을 감은 사람도 이 약 한 모금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명약 가운데 명약이오. 이 약으로 늙은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시오. 이 서방은 자기처럼 평생 농사만 짓다 늙으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팔다리가 아파 끙끙 앓는 부모님 생각에 두말할 것도 없이 보약부터 샀지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종종 걸음치는 아내에게 줄 선물로 손거울을 사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며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저절로 어깨가 으쓱거렸어요. 시집갈 딸에게 줄 비단도 사고 분도 사면서 꽃단장을 한 딸의 얼굴을 떠올리고 혼자 실실 웃었고 이 물건 저물건 흥정하는 재미에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막 앞에 이르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시커먼 가마솥에서 설설 끓는 고기국물을 보니 목구멍으로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고기국물에 밥 한 사발 말아먹으면 찌뿌두드한 몸이 확 풀릴 것도 같았지요. 국밥 한 그릇값이 얼마인가 물어보고 돈주머니를 열어보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한양에서 돈이 떨어졌으니 큰일 중에 큰일이지요. 처음 본 물건들이라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자기만 한양 구경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에 식구들 몫으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치들이 시골 사람이라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는데 구걸을 할 수도 없었어요. 두 눈 질끈 감고 주막을 지나오려니까 쓴 침이 넘어오고 현긴증이 났습니다. 그동안 돈을 아낀다고 끼니도 건너뛰고 한 대 잠을 자서 몸이 무거운데 먹고 싶은 것을 보고도 참으려니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서방은 가게 앞에 서서 이국리 저국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임배를 채울까 하고 말이지요. 광줄이 가득 쌓아놓은 잣을 바라보다가 문득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줄임배도 채우면서 인심 사납고 야박한 한양 사람을 골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이서방은 가게 앞에서 천현덕스럽게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가리키며 주인에게 물었지요. 주인장 이것이 무엇이요? 주인은 촌사람이라 옷도 모르는가 보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옷이요? 주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이서방이 가게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예 들어가겠소이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이서방이 광줄이의 수북한 잣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요? 주인은 한심한 촌사람을 다 보겠다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지요. 잣이요? 고맙소 그럼 잘 먹겠소이다. 이서방은 잣을 한 주먹 집어서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터라 잣이 더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잣을 실컷 먹은 이서방이 이번에는 자기의 갓을 가리키며 물었지요.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요? 주인은 별 희한한 촌사람을 다 보겠다며 대답을 했습니다. 갓이요?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서방은 공손하게 인사를 꾸벅하며 말했습니다. 알겠소. 가라니 가겠소이다. 안녕히 계시오. 이서방이 태연하게 가게를 나서자 가게 주인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이서방의 목덜미를 갑석 잡아챘습니다. 가긴 어딜가? 남의 잣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할 거다냐? 아니 돈이라뇨? 뭐라고? 이런 정신나간 놈이 있나? 남의 잣을 먹었으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지. 주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펄펄 뛰는데 이서방은 눈썹 하나 깎다 감고 능청스레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장이 잣을 먹으라기에 먹은 것 뿐인데 무슨 돈을 내라는 것이요?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을 봤나 내가 언제 너보고 잣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냐? 허허 이런 변이 있나? 내가 아까 옷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오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이요. 잣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잣을 먹은 것이요. 또 갓을 가리키며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도 가시오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갈 수밖에 없지 않소. 나는 주인장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요. 가게 주인이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영락 없이 촌사람의 말재주에 꼼짝 못하고 속아 넘어간 거지요. 그러니 가게를 나서는 이서방을 보고도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온 이서방이 어깨를 으쓱대며 중얼거렸습니다. 흠 한양 녀석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 수 없구먼 하고 말입니다. 원님과 나무꾼 옛날 어느 마을에 너무나 착하고 정직해서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한짐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나무꾼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원님의 행차와 마주쳤지요. 빗몸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길 양쪽으로 물러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산더미 같은 나무찜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켜설 때가 마땅치 않았지요.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원님이 탄 가마 행렬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얼간이 같은 녀석아 조그만 네 눈에는 원님 행차가 보이지 않느냐? 맨 앞에서 걸어오던 나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나무꾼을 밀쳐냈습니다. 나무꾼은 중심을 잡으려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논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흙탕물을 뒤집어 쓴 나무꾼이 겨우 지게를 벗고 논바닥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원님을 모시고 가는 나졸들이 비웃으며 지나가는 겁니다. 나무꾼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멀어져 가는 원님의 행차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무꾼은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논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날 생각을 못했어요. 어디 두고 보자. 나도 벼슬을 내서 분풀이를 하고 말테다. 나무꾼은 굳게 마음을 먹고 일어나 나무꾼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팔을 괴고 누운 채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배운 것 없이 산골에서 자란 그에게 신통한 방법이 쉽게 떠오르겠어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하면 벼슬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자란 놈이 결국에는 정신까지 나간 모양이군 지나가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며 말렸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오. 나도 벼슬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붙들고 사정을 해도 미친 사람 대하듯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어보는 바람에 할아버지 한 분이 농담삼아 말을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한 3년 굴러다니면 벼슬 한 자리 못하겠나 굴러다니라고요? 그거야 못하겠어요? 나무꾼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껑충껑충 튀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꾼은 곧바로 짐을 꾸려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서울 장안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 돈 괴짝을 지고 와서 벼슬을 사볼까 하고 여기저기 기옥거리는 사람 금부치 은부치를 가지고 와서 벼슬아치를 만나기 위해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벼슬을 사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돈과 폐물을 날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서울 장안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노덕이 옷을 입은 사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길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닌다는 소문이었는데 그가 바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말대로 한 3년 굴러다닐 작정이었지요. 나무토막처럼 어디든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꾼을 보고 사람들은 나무통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루 종일 굴러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나 굴러들어가 동냥밥을 얻어먹었어요. 참자 3년만 참고 굴러다니면 나도 벼슬을 할 수 있어. 나무꾼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어요. 서울 장안에선 이제 나무통인 나무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임금님까지 나무통의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나무통을 정신나간 사람이라 여겼지만 임금님은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님은 신하를 데리고 대궐을 빠져나와 나무통을 찾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굴러다니느라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무꾼을 신하가 흔들어 깨웠지요. 누가 남의 단잠을 깨우는 거야? 나무꾼은 투덜거리며 졸린 눈을 뜨더니 깨운 사람 옷차림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속으로 3년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는데 웬 양반이 찾아왔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말이지요. 내가 벼슬을 하고 싶어 서울 장안을 굴러다닌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임금님이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소? 무슨 일이 있어도 벼슬을 해야 하오?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임금님인 줄도 모르는 나무꾼은 퉁명스레 대답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벼슬이 하고 싶으냐? 아무 벼슬이나 하면 되오. 무식한 나무꾼이 벼슬 이름을 날리가 있나요? 그러니 아무 벼슬이나 상관없었지요. 감사벼슬은 어떠냐? 좋지요. 반서는 어떠냐? 그도 좋지요. 정승은 어떠냐? 그것도 좋고요. 나무꾼은 아무거나 다 좋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정승벼슬까지 좋다고 하는 바람에 임금님은 세며시 장난기가 들었어요. 임금님이 다시 물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자리는 어떠냐? 나무꾼은 이번에도 좋다고 하려다 그만 자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임금님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네 이놈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함부로 짓거리느냐? 내가 아무리 벼슬을 하고 싶어 환장을 했더라도 설마 임금님의 자리를 담낼 것 같으냐? 깜짝 놀란 신하가 나무꾼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려는 것을 임금님이 막았습니다. 임금님은 나무꾼의 무례한 행동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에 감동을 나였지요. 대궐로 돌아온 임금님은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나무꾼이 배운 것은 없어도 중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 3년만 굴러다니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순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남이 비웃든 말든 자기가 한 번 마음먹은 일을 하려는 것은 심지가 굳다는 증거이니라. 그에게 어떤 벼슬을 맡겨도 잘 해낼 것 같으니 닷새 동안만 판서 벼슬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나무꾼은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벼슬에 오르자마자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에 오자마자 고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굴던 원님부터 혼내주었지요. 나무꾼은 소원을 풀어서 매우 기뻤지만 갑작스러운 벼슬 자리가 힘에 붙여서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닷새가 되던 날 그는 임금님을 찾아가 벼슬을 내놓았어요. 다시 나무꾼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는 게 제격이지. 나무꾼은 전과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마운 호랑이 형님 옛날 옛날에 어느 산골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남의 집 농사를 지어주며 아주 어렵게 살았지요. 그래서 아들은 장가 갈 나이가 다 되었지만 장가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휴 우리 도리가 장가를 들어야 내가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어머니는 안 지나서나 아들 걱정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며 아들 걱정을 했지요. 그러니 흰머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들 도리는 어머니가 한숨을 내쉴 때마다 이렇게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잠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야 우리에게 논이 있니 밭이 있니 네가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겨우 그날그날 먹고 사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말이냐 어머니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잖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거예요. 그 언젠가라는 게 도대체 언제쯤이 되겠느냐 아마 내가 죽은 뒤라면 몰라도 내 생전에는 그런 좋은 날이 올 것 같지 않구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든 어머니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번 가을 일만 끝나면 제가 돈을 벌어올게요. 그러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겨울동안만 혼자 지내세요. 봄이 되어 꽃이 피면 돈을 벌어 돌아올게요. 네가 무슨 재주로 돈을 번단 말이냐 두고 보시면 알아요. 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여 돈을 번다는 거야.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 녀석아 두고 볼 일이 따로 있지 맨 주먹으로 고향도 아닌 낯선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어머니는 도리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도리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냥 해본 말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니까 어쩐지 자기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나라고 못할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니 불끈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리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큰 소리를 쳤지요. 어머니, 제게는 누구 못지않은 힘과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 저를 믿으세요. 하기야, 너는 힘도 세고 용기도 있지. 하지만 힘과 용기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어쨌든 도리니가 그토록 자신이 있다니 믿기로 하마. 어머니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어요. 추수가 끝나 할 일이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리에게 일거리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도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어머니가 겨울동안 먹을 양식은 충분히 마련해 놓았지요. 그래, 이제 돈을 벌러 가야겠어. 돈을 벌러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도리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제 걱정은 마시고 내년 봄까지 편안히 계세요. 그래, 어미 걱정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렴구나. 그래야 네가 장가도 들지. 부디 몸조심하거라. 도리를 따라오며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도리는 길을 나섰습니다. 구비구비 산길을 걷고 강을 건너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녔지요. 일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길에서 날이 저물 때가 많았습니다. 길 가다가 날이 저물면 아무데서나 잠을 자기도 하면서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도리는 세상일에 어두워 돈벌이 할 만한 일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는 너무 지쳐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곧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니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내가 부자가 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해. 도리는 흰머리가 가득한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기운을 내어 일거리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도리는 험한 산고개를 넘게 되었지요. 도리가 고갯마류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웠지만 환한 달빛 덕분에 길을 걷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깊은 산속이라 금방이라도 뭐가 나타날 것만 같아 도리는 잔뜩 겁먹은 채 눈을 크게 뜨고 조심조심 걸었지요. 부엉이가 한밤중에 왜 저렇게 슬피 우는 거지? 괜히 몸이 떨리는 게 으스스한 걸. 도리는 부엉이 울음소리에 놀라서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아니 바람은 왜 저렇게 사납게 부는 거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꼭 귀신 건데? 도리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 소름이 돋아서 발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 빨리 서둘러야지 도리는 다시 힘을 내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때 탁하고 뭔가가 나타나 도리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순간 도리는 등골이 오싹했지요. 도리를 놀라게 한 건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엄청나게 덩치가 큰 호랑이는 있는대로 입을 벌린 채 도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잠시 절망하는 듯하던 도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지. 곧 정신을 가다듬은 도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덤빌테면 덤벼보라는 듯이 호랑이를 향해 떡 버티고 섰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던 호랑이가 웬일인지 도리 앞에 우뚝 멈춰 서는 겁니다. 그러고는 무서운 눈으로 도리를 노려보았어요. 도리도 이미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지요. 잠시 뒤 도리는 용기를 내어 냅다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어서 덤벼라. 보아하니 제법 담이 센 놈이로구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산이 저렁저렁 울렸어요. 그렇다고 기가 죽을 도리가 아니었지요. 담만 센 것이 아니라 힘도 세다. 자, 어서 덤벼라. 도리가 호랑이를 노려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납게 달려들던 호랑이가 갑자기 얌전해졌습니다. 행동만 얌전해진 것이 아니라 목소리까지 상냥해진 호랑이가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태껏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도대체 너는 몇 살이냐? 도리는 너무 놀라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몇 살이냐고 묻잖아. 열여덟 살이다. 왜?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우다. 내가 너보다 두 살이 더 많으니까. 알겠니 아우야? 호랑이는 한바탕 크게 웃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널 잡아먹지 않는 대신 넌 내 부탁을 한 가지 들어주어야 한다. 도리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호랑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우선 호랑이의 비위를 맞추려고 호칭부터 바꾸어 말했지요. 형님 무슨 부탁인지 어서 말씀해 보세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우쭐해진 호랑이는 차근차근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백년 묵은 구렁이가 한 마리 있는데 그놈은 내 원수야. 그놈이 내 새끼들을 잡아먹었거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는데 그놈하고 몇 년째 싸워도 결판이 나질 않는다. 그놈의 힘과 내 힘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우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야. 형님 제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요? 비록 호랑이 일이지만 새끼를 잃은 어미의 심장을 이해한 도리는 주막을 불꾼 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놈과 맞붙어 싸울 때 아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고함을 쳐서 그놈의 주위를 끌기만 하면 돼. 구렁이란 놈이 아우의 고함 소리에 놀라 한눈을 팔 때 내가 재빨리 그놈의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니까 아우야 내 말 잘 알겠지? 도리는 호랑이의 말뜻을 금방 알아듣고는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서 내 등에 올라타거라. 구렁이란 놈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 도리는 시키는 대로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조금은 무서워서 떨리기도 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도리를 등에 태운 호랑이는 구렁이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산속으로 가는 동안 도리에 대해 이것저것 해묻기 시작했어요. 도리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호랑이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지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산다는 이야기부터 돈도 벌고 장가도 들어 어머니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집을 나섰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내가 아우의 도움으로 이번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면 아우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테니 두고 봐. 그렇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아우는 다른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말고 내가 아까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도리와 호랑이가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동안 어느새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왔다. 조금 있으면 그놈이 나타날 거야. 호랑이는 도리를 산골짜기 바위에다 내려놓으며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아우는 이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구렁이와 내가 싸울 때 고함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걱정 마세요, 형님. 그래, 아우만 믿을게. 호랑이는 도리의 활약을 기대하며 산골짜기의 물을 양껏 마셨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천둥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욱한 안개가 몰려와 온 산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산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으르렁거리며 안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도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물론 호랑이와 구렁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온 천지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도리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면서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얼마 뒤 서서히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자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던 나무, 바위, 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리는 깜짝 놀라서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아니, 너무나 놀라서 하마터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다름 아닌 구렁이 때문이었습니다. 몸통이 절고만한 구렁이는 큰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서 긴 혀를 널름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렁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였지요. 그제야 도리는 눈앞에 보이는 구렁이가 바로 호랑이 새끼들을 잡아먹은 그 구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호랑이와 구렁이는 먼저 공격할 틈을 엿보며 서로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서로 상대를 노려보는 호랑이와 구렁이의 눈에서는 무시무시한 살기가 느껴졌지요. 순간 도리는 호랑이의 부탁이 생각났습니다. 구렁이가 한눈을 팔게 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도리는 커다란 구렁이가 무섭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아주 힘껏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놈 구렁아! 도리의 고함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구렁이가 소리가 난 도리 쪽을 향해 얼른 머리를 돌렸습니다. 이만하면 호랑이의 계획대로 된 거지요. 호랑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눈감착할 사이에 억센 이빨로 구렁이의 목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호랑이에게 목이 물린 구렁이는 긴 몸뚱이로 호랑이를 휘감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어요. 그러나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할퀴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구렁이는 목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많은 피를 흘려 주변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급기야 구렁이는 숨통이 끊어져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말았어요. 아찔한 순간이 지나고 온 산에 잠시 고요함이 흘렀어요. 정신을 가다듬은 호랑이는 물고 있던 구렁이 목을 내려놓고 도리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우야, 내 덕에 이제야 원수를 갚았구나. 도리 덕에 새끼들의 원수를 갚게 된 호랑이는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의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아우를 도울 차례야. 어서 가자. 호랑이는 도리를 다시 등에 태우고 자기가 사는 동굴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밑에 뚫린 동굴은 아주 아늑해 보였지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도록 해 이 형님은 다녀올 때가 있으니까 호랑이는 도리를 동굴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온다는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봐. 호랑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몸을 날리듯이 동굴을 나가 산등성이를 넘어갔습니다. 혼자 동굴 속에 남은 도리는 이런저런 생각이 잠겼어요.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 호랑이를 만난 일, 호랑이와 구렁이가 싸우던 일들이 차례로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그러다가 도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일이 꿈인 것 같아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아픈 것을 보니 분명 꿈은 아닌 거야. 어느새 도리는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여서 몹시 피곤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누가 자꾸만 뺨을 찰싹찰싹 때리는 바람에 도리는 잠을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이리저리 꼬리를 흔들어대며 도리의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 그만 때려요. 잠이 깼다구요. 도리는 하픔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잠은 깼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는 거야. 호랑이는 장난삼아 때리는 것이어서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니요.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데 이제 그만 때리라니까요. 도리도 암살을 떨며 두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이 녀석아 정신을 차렸는데도 보이는 게 없어? 호랑이는 다시 꼬리를 치켜 올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뺨을 세게 때릴 기세였지요. 보이는 게 없냐니요. 모든 게 다 잘 보이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형님. 그렇다면 네 옆에 누워있는 예쁜 아가씨도 보이느냐. 도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비를 둘러보았지요. 아니. 깜짝 놀란 도리는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호랑이는 치켜 올렸던 꼬리를 내리며 빙글에 웃었어요. 도리 옆에 비단옷을 곱게 차려 입은 예쁜 아가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너무 예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형님은 한 번 한 약속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단 말이야. 호랑이는 아주 우쭐하여 어깨를 으쓱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그런데 이 아가씨는 어찌 된 건가요? 괜찮은가요? 그래.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호랑이는 나를 보고 무서워서 까물어친 거지. 그러니 아오가 아가씨의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거라. 도리는 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가 물을 떠올 생각으로 말이에요. 이마를 물로 적셔주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호랑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아가씨가 깨어나서 내 모습을 보면 또다시 까물어칠 테니까 우선 내게 이것을 뒤집어 씌워 잘 꿰매다오. 호랑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도리에게 말가죽을 건네주었어요. 도리는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호랑이에게 말가죽을 뒤집어 씌운 다음 벗겨지지 않도록 촘촘하게 꿰맸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색하기는 해도 감쪽같이 뭐예요? 어떠냐? 날 호랑이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 예, 감쪽같아요. 진짜 말처럼 보여요. 그럼 됐다. 이젠 아가씨가 정신이 되도록 해줘라. 도리는 번개같이 달려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주위에 물을 담을 만한 것이 없자 도리는 저고리에서 옷고름을 하나 뜯어 물에 흥건히 적셨지요. 그런 다음 동굴로 돌아와 젖은 옷고름을 아가씨의 이마에 대주었습니다. 이윽고 까물어쳐 있던 아가씨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딘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아가씨의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도리는 호랑이에게 물려와 놀란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다독거렸지요. 아가씨, 이젠 마음 놓으세요. 제발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주세요. 저는 호랑이에게 물려왔답니다. 지금쯤 부모님은 제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라 여겨 큰 슬픔에 잠기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잠시도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는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비단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아가씨의 눈물을 보자 도리도 마음이 아팠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리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말가죽을 뒤집어쓴 호랑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가씨가 이상한 눈으로 도리를 쳐다보았어요. 순간 도리도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재빨리 둘러댔지요. 이놈은 형님이라고 축혀 세워져야만 좋아한답니다. 아가씨의 집은 어딘가요? 도리가 묻자 아가씨는 자기 집을 가르쳐주면서 덧붙였지요. 제 아버님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그런 부자가 무남동녀 외동딸인 제 목숨을 호랑이에게서 구해주고 더구나 집에까지 데려다 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부모님께 데려다 주세요. 아가씨가 다시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이때 말가죽을 뒤집어쓴 호랑이가 주둥이로 자꾸만 자기 등을 가리켰어요. 도리는 어렵지 않게 그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지요. 어서 우리 호랑이 형님 등에 타십시오. 도리는 또다시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형님이라니요? 아가씨가 깜짝 놀라며 이상하다는 듯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호랑이가 도리의 엉덩이를 걷어찼어요. 그제야 도리도 실수한 것을 깨닫고 또 둘러댔지요. 자기가 호랑이로 불리는 게 싫은 모양이에요. 아마 이 녀석도 아가씨를 물어온 호랑이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도리의 말에 아가씨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리가 호랑이의 엉덩이를 철썩 때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한 셈이지요. 감히 호랑이를 그것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해놓고 버릇없이 엉덩이를 때렸으니 호랑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호랑이는 몹시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속으로 별렀습니다. 이 고얀 아우 녀석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가죽까지 뒤집어쓰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는데 넌 이 형님에게 이놈 저놈 하며 엉덩이까지 때리다니 이런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고 또 한 번만 더 그따위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하면 혼내줄 테다. 호랑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는 도리는 더 설쳐대며 호들갑에 떨었습니다. 아가씨 갈 길이 바쁘니 어서 타시지요. 그러다니 아가씨를 번쩍 안아 말가죽을 뒤집어쓴 호랑이의 등에 태웠어요. 예로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여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따로 마련할 만큼 엄하게 구별했는데 아가씨를 안기까지 하다니 도리는 아가씨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게다가 도리 자신도 아가씨 앞에 올라타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지요. 아가씨 두 팔로 제 허리를 꼭 끌어안으세요. 말이 아주 빨리 달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듣자 아가씨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리는 부끄러워하는 아가씨를 보고 싱글벙글 웃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듯 말했어요. 꽉 잡으셔야 합니다. 아가씨는 도리가 시키는 대로 도리의 허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아가씨의 집이 있는 곳으로 한다름을 달려갑니다. 말가죽을 뒤집어쓴 호랑이는 두 사람을 태우고 바람같이 달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기를 몇 번이나 거듭한 뒤에야 마침내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이기 시작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가씨가 나타났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여 야단들이었습니다. 아가씨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 살아오다니 하늘이 도우신 거야. 글쎄 말이야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걸 호랑이도 알아본 모양이지. 호랑이가 말가죽을 뒤집어쓴 것을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영락없이 말로 보았지요. 그런데 같이 온 젊은이는 누구지? 저 젊은이가 아가씨를 구했다면서 호랑이에게서 아가씨를 구한 걸 보면 정말로 힘이 장사인가 봐. 마을 사람들은 말가죽을 뒤집어쓴 호랑이가 당연히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아가씨와 함께 온 낯선 젊은이가 무척 궁금할 뿐이었지요. 아무튼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최보자였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최보자는 온 마을이 들썩일 만큼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며 잔치를 즐겼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에게 아주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다름 아니라 최보자가 도리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청을 한 것입니다.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맡게 된 도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예쁜 아가씨를 가난한 집으로 데려와 고생시킬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도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장인이 될 최보자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아내로 맡게 된 것이 기쁘지 않은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 집이 워낙 가난하여 아내가 고생할까 봐 걱정이 앞서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도 말게. 내 재산은 모두 자네 것이나 마찬가지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이참에 내일은 자네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나. 그게 정말입니까? 글쎄 그렇다니까. 걱정 말고 어서 푹 쉬게. 내일은 고향에 다녀와야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도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고 예쁜 색시도 얻었으니까요. 도리는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그러다가 문득 호랑이가 생각났습니다. 아차, 형님을 깜빡 잊었구나. 말가죽을 뒤집어쓴 호랑이가 마구깐에서 굶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생긴 기쁜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좋아하다가 호랑이를 깜빡 잊은 것이지요. 몹시 화가 나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빨리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도리는 곧바로 마구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이 녀석아, 너만 배부르면 다냐?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삼고 게다가 부자가 된 것이 다 누구 덕인데. 형님, 제발 용서하세요. 정신이 없어 그만 깜빡 잊었습니다. 우선 드실 것부터 가져다 드릴까요? 이젠 일 없다. 하도 배가 고파서 이미 이 집 개 한 마리를 잡아먹었으니까. 예? 호랑이는 금방 화가 풀어져 목소리가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쨌든 은혜를 모르는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내 말 알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형님. 도리는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넙죽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저런 붓은 어서 이 말가죽이나 벗겨다오 갑갑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도리는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서둘러 말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두어번 몸을 추스리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마구 깐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런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형님이 어디로 갔지? 도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 정신없이 큰 소리로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호랑이 형님! 도리가 고함을 치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깬 최보자와 아가씨가 마구 깐으로 뛰어왔습니다. 마구 깐에는 호랑이가 잡아먹고 남은 개의 가죽과 호랑이가 뒤집었었던 말가죽만 남아있었지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 최보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도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호랑이가? 아니 뭐라고? 내 딸을 물어갔던 그놈의 호랑이가 나타났단 말인가? 자네가 내 딸을 구하니 그 앙가품으로 우리 집 개와 자네 말을 잡아먹은 모양이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게 나는 개를 잃은 대신 딸을 되찾고 자네를 사위로 얻었으며 자네는 말을 잃은 대신에 아내와 재물을 얻지 않았는가?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새벽바람이 쌀쌀해요. 이러고 있다가는 감기 걸리겠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도리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산속으로 떠나버린 호랑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운하다 못해 야속한 느낌마저 들었지요. 도리는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계속 돌아보면서 아가씨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후로 도리는 어머니를 모셔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범에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건진 개 이야기에서 두꺼비에게 잡힌 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해 말 몇 마디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꺼비가 개가 가장 살기 좋은 물속으로 손수 되돌려 보내준 격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